삼성생명 삼성생명 설명해 드릴게요 6월 삼성생명 뜨거운 과연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요 삼성생명 어떤 상품이 출시가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순수 종신 시장에 새로운 서막이 열리다 더 착한 종신보험 황금률 높은 플러스 건강보험 그리고 암진단비죠 암진단 대세 대세는 토탈암치료비 다모음 건강보험 6월 18일자로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생명 간편 더 착한 보험이죠 4대 플랜이에요 첫번째로는 장례비 준비가 가능해요 3천만원으로 남성 4만4천원 여성 3만6천9백원으로 3천만원 30년 납입을 하면 50세 기준에 3천만원 장례식 비용이 나온다는거 그리고 가족보장 1억 플랜도 있어요 40세에 남성과 여성 12만원 10만원으로 1억 주거에 나오는 1억 4만 모험금 20년 납 비갱시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거기다가 상속 자산 마련 5억 플랜도 있구요 상속세 준비 10억 플랜도 있어요 뭐 160만원 좀 높은 금액이긴 한데 이 모두가 삼성생명이랑 도양생명인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요 새로운 5원소 자유설계 종합보험 삼성생명 플러스 보험이죠 가격 한도 담보 인수조건 황금률까지 높다는거죠 삼성생명 뭐 요런 부분들 넘어가구요 황금률도 네 나비판 황금률이 20년 나비페스트에 111% 물론 단계나 종신보호보다는 황금률이 높지는 않아요 완난시점에서 해지황금률이 100%다 네 종신보호 20년 나비페스트에 고객의 보장을 추가로 해드려요 납이 완료시 플러스되는 보장 리스트에요 대상포진 디스크 골절 응급실 경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술 골다공증 깁스치로 중환자실 관절염 통풍 독감 중증도 폐렴 중증폐렴 농내장 백내장 신수도비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암내신 황금률 플러스도 있어요 6월에는 황금보험이죠 꼭 필요한 암내신 보장이 플러스로 황금보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납 20년납 30년납 이렇게 해서 황금률이 점점 높다 네 통화암진단비도 천만원 내외관 허율성 천만원 이렇게도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네요 그쵸 진단비가 천만원일 때 이렇게 나온다 자 삼성생명 다양한 시니어보장도 있죠 내돈내산 간병인 보장이 필요한 고객은 플러스 시니어보장으로 간병인 플러스 15만원 요한병원 5만원 질병장애 후유장애는 천만원 네 이렇게 나온다는거 네 그리고 플러스 시니어보장이죠 40세 기준으로 2번 간병인 플러스 3.8만원 그 다음에 2번 요한병원은 19,000원 인공관절은 115만원 통풍은 19만원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성은 바라기니 연락은 어떻게 드리죠 위에 연락처 있죠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담단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작은 근종 그 다음에 어 지금 아이사 추천 작은 근종 로봇 수술 그래서 요즘에 여성분들 많이 하죠 작은 근종 80%는 거의 2035에서 많이 진단하고 받고 있고 그래서 D25 28 로봇 수술에도 124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355 경증 간편 보험으로 양쪽 무릎 수술 시에 4,100만원 중증 무릎 연고 손상 시에 500 ICRS죠 4등급 줄기세포 특정 요즘 무릎 줄기세포 실소에서 보장 거의 다 안되잖아요 그래서 수술비로 가입하시고 질병재해수수비도 500까지 질병후장에 최대 1600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 라면 900만원 더 주고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 후에 급여 특정 최대 100만원까지 관절염도 60만원까지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깠습니다 자 2번 간병인 사용일당이에요 저렴해서 간병인 특약 타사 15만원 있어도요 2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5만원 더 넣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355 경증 간편 60세에서도 유병자보험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갱신형으로 해도 거의 뭐 7000에서 15000원대 최저 보험료 만원이에요 아 최저 보험료가 없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에도 17000원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딱 5만원만 없을 일시 보험료는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1인실 혹은 2번 간병인 요런 식으로 삼명생명도 신한생명과 더불어서 1인실뿐만 아니고 2인실든 3인실든 최저 보험료가 없어요 월 만원으로 2인실 3인실 요한병원 제외 5만원 상급종합 2인실에서 3인실도 1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봐보세요 보험료가 8,000에서 만원밖에 안 돼요 8,000에서 만원인데 이 모두가 지금 2번 시에도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커피값 2잔도 안 돼요 2인실 3인실 이번비 이번비가 이번비가 10만원 그 뿐만 아니죠 대장용종 항문 위용종 작은근종 갑산성 양성 기타 상세불명의 양성종량 간폐종량 뇌심종량 최대 8번까지 통합양성 신세물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최저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단돈 8,000원 9,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암에 강한 삼성생명 5월 평세 보장이에요 삼성생명 대표 건강상품이죠 5년 7년 암생활비가 65% 확대가 되었고요 자궁암 전립소암 보험료 환급까지 그리고 일반암 동일하게 보장이 되고 장기납에 더욱 유리한 상품이죠 그리고 간편형 최대 6억까지 단일건으로 3억까지 되고요 연금 선지금 그리고 노후자금도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헬스케어 서비스가 신규 도입이 돼서 가입하신 분들은 삼성생명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자 암에 강한 요즘에 납입기한 중에 암 진단받으면 기납입 주기야 100% 환급이 되고 완납 이후에 암 진단비 50% 생활비 65% 암에 안 걸려도 105% 거기다가 사망보험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다는 거 물론 보험료는 암 종심보험처럼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치아보험도 삼성 많이 가입하죠 발치하면 건당 42만원 치족을 하시면 50만원 임플란트 했을 때 100만원 타사합사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라이나 같이 가입하신 분들은 삼성꺼 먼저 가입하고 라이나꺼 가입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재심립도 100만원 보조는 크라운 많이 하죠 전체적으로 금리 씌우는 거 40 일 온네인은 20 보컬 레지는 15만원 재해파절은 10만원 만기까지 연구치 유지 시에는 100만원 주고요 보철 치료 크라운 치료 시에도 고급 칫솔 세트가 배송 5년간 그리고 스케일링 잇몸 관리도 연 1회 구간 관리도 물품으로 10만원 상당의 현물 서비스를 현물을 준다는 거 보장은 실속이란 표준형이 있는데요 100만원 임플란트 똑같습니다 재심립 50만원 100만원 치조고 25만원 프리미엄은 50만원 치아파절은 5만원 10만원 여기는 0.5구자 반구자만 보장이 되죠 크라운 20 여기는 40 일 온네인은 10만원 15만원 보컬 레지는 15만원 5만원 21만원 12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표준형이 좀 더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삼성 다 드림 플러스 건강보험이죠 그래서 주보험 하나로 질병체 35종 만기시에는 100% 황급이 된다는 거 그리고 2종에서 보험료 인하까지 그리고 가입 나이도 0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보험에도 여러가지 이거 다 들어가요 보험료가 저렴하게 삼성생명에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다 드림 건강보험 그래서 추천모델 인기있는 최대가입 그래서 이 모두개 가입해도 보험료가 황급까지 예 그리고 실속형 반구자로도 보험료가 절반인데 보장은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삼성경영인 전기보험도 많이 가입하구요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황급률도 높고 유병자도 최대 30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